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 수학에 공부를 안해서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수학은 왜 합니까? 수학을 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통해서 수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깊이 있게 생각한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깊이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논리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어쨌든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가 규정 저어 드릴게요. 수학이 뭔가? 수학은 언어입니다. 인간이 쓰는 언어는 세 가지 언어가 있어요. 하나는 서술적 언어라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 같은 거죠. 또 하나는 그래픽 언어예요. 그림이나 표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을 30분간 말로 설명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사진을 딱 보여주면 10분 만 보더라도 남대문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픽 언어는 한 단계 더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언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좋은 언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학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면 아주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학적 언어를 거의 이해 못하고 있고 수학을 풀겠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함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수학에서 함수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벌써 머리가 지근지근하죠? 삼각함수, 로고함수, 지수함수.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언어라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스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학교예요. 자, 그러면 스쿨이 뭐예요? 그럼 학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쿨이라는 것이 학교라고 알려줬는데 왜 학교예요? 그렇게 되면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 이름이 원동연인데 제가 원동연이에요. 그럼 그런지 알아야지. 왜 원동연이에요?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수학이 똑같다는 거예요. 로고함수가 왜 로고함수예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언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어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집에 거위를 길리고 있어요. 몰랐죠? 그런데 그 거위를 신기해요. 제가 사과를 하나를 먹이면 알을 하나 넣고 두 개 먹이면 둘 낳고 셋 먹이면 세 개를 낳아요. 그런 거위가 있어요? 옆집에도 거위가 있어요. 하나를 먹이면 두 개 낳고요. 우리 집보다 나네요. 두 개 먹이면 네 개 낳고 세 개 먹으면 여섯 개 낳아요. 아,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데 윗집에도 거위를 기르는데 하나 먹이면 하나 낳고 둘 개 먹이면 네 개 낳고 세 개 먹으면 아홉 개를 낳아요. 자, 제 거위를 서술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좀 고도의 언어를 얘기하면 우리 집에 있는 거위는 Y끌 X예요. 하나 먹으면 하나 낳고 둘 낳으면 둘 낳고 이해가 돼요? 옆집은 Y끌 2X예요. 하나 먹으면 두 개, 두 개 먹으면 네 개 이해가 돼요? 윗집 거는 Y끌 X자승이에요. 하나 먹으면 하나, 둘 먹으면 네, 세 먹으면 아홉 개. 그럼 Y끌 X자승이 2차 함수라고 그러는데 Y끌 X자승을 얘기했는데 왜 2차 함수가 Y끌 X자승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그 거위를 이야기해 주는 언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Y끌 X자승을 어렵다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거위의 이름이 되니까요. 그걸 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랫집에 이상한 거위가 하나 있어요. 하나 먹으면 하나 낳고요. 두 개 먹으면 반 개 낳고 세 개 먹으면 3분의 1 낳아요. 그 거위를 잡아먹어야죠. 네, 그걸 Y끌 X분의 1이라는 거위예요. 이제 이해가 돼요? 아랫집에 옆집은 더 이상한 거위예요. 하나를 먹으면 하나 낳는데요. 두 개 먹으면 1.414개 딴 걸 낳아요. 세 개를 먹으면 1.732개를 낳아요. 1.732개 아시죠? 약간 이상한 거위죠. 그래서 그 거위의 이름은 Y끌 X예요. 이런 거위도 있어요. 하나 먹으면 10개 낳고요. 두 개 먹으면 100개 낳는 거예요. 세 개 먹으면 1000개 낳는 거위 있어요. 자, 그거에도 이름 붙여져야 되는데 안 붙여져야 돼요. 그걸 Y끌 X라 그래요. 지수함수라 그래요. 제가 아주 지독하게 이상한 거위 하나 얘기해 줄게요. 10개 먹으면 하나나, 100개 먹으면 두 개나, 1000개 먹으면 세 개나요. 빨리 잡아먹어야겠죠. 그렇죠? 이상한 이름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Y끌 로그 X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걸 자연세계를 설명해 주는 수준 높은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진이 났어요. 진도 7이다. 진도가 8이다. 9다 그러면 진도 9가 되면 1번에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6부터 강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6, 7, 8이 대단해요. 하나 차이잖아요. 아니에요. 6이면 10에 6승해요. 100만이에요. 7이면 10에 7승해요. 천만이에요. 이해돼요? 10에 8승이면 1억이에요. 자, 100만이 흔들리는 거하고 천만으로 흔들리는 거하고 1억으로 흔들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진은 로그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해 주는 언어가 수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수학이 그것이 몇 개 안 돼요? 단어가 10개도 안 돼요. Y 꼴 1 플러스 X 아까 봤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자승. 기억나요? X분의 1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사인 X. 사인 X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자승. 아까 지수함수 얘기했죠? 로그 X. 그게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전체요. 그 단어 10개를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르냐면 그 단어 10개가 무슨 뜻인지 10년을 공부해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10년 공부할 거를 제가 10분 내에 다 얘기해 줬습니다. 그거 외에는 수학이 없어요.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수학의 일대 원리라고 얘기해요. 수학이 일대 원리. 그럼 수학은 다 끝난 거야.